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양소영 변호사를 대신해 일주일간 진행을 맡은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여기 한 여자가 누군가의 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녀는 남자의 집 현관문에 이런 메모를 붙이는데요. 아동폭력범, 임산부 폭행범이 사는 집, 폭력 전과자가 사는 집. 사실 그 남자는 그녀의 전남편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고요. 결국 메모를 남긴 그녀는 명예훼손과 주거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혼한 전남편을 찾아가 거짓 메모를 남긴 이 여성, 어떤 처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법무원의 윈숭인, 안미현 변호사입니다. 이혼한 전남편 집에 찾아가 거짓 메모를 남긴 여성. 이 여성은 명예훼손과 주거친입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 15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명예훼손은 여성이 전남편의 집에 거짓 메모를 남긴 행위에 대한 것인데요. 여성은 폭행범, 폭력 전과자 등 구체적 내용을 적시해 전남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고, 전남편의 이웃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전남편이 사는 집 현관문에 해당 메모를 붙였기 때문에, 피해자도 특정되고 공연성도 충족됩니다. 그리고 사건을 살펴보면 여성이 남편의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현관문 앞에 메모를 붙였을 뿐인데 왜 주거친입제가 인정되었느냐가 궁금하실텐데요. 여성은 당시 공용출입문을 이용해 몰래 전남편이 사는 아파트에 출입한 것이었습니다. 아파트 등 다세대주택의 공용계단이나 복도도 주거로 인정되고, 공용공간이라도 관리인이나 거주자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게 되면, 주거와 사생활의 평온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거친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주거친입의 처벌이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게 된 데는, 여성이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등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전남편이 여성이 치료를 잘 받겠다, 이 약속만 지켜주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는 의사를 밝힌 점이 고려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과 주거친입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양담소에서 함께 나눠볼 법률 궁금증이 있다면,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전영주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양소영 변호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우셔서, 제가 그 빈자리를 채워보려고 하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사연부터 듣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남편과 3년간 길고 긴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20년을 같이 살았는데 다른 여자를 만나서 이혼을 하자더군요. 남편은 현금으로 수십억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인데, 소송을 하면서 남편이 감추어놓은 재산을 찾을 수가 없었고, 드러난 재산 중 일부인 5억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분할금도 1년간 분할해서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재산분할금을 주기로 한 날이 다 되도록 남편이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연락해 돈을 언제 줄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 사업 때문에 돈을 날려서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을 준다고 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저는 돈을 받을 방법이 없나 고민하다가, 남편이 사업 때문에 경매로 날렸다고 했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봤는데, 기막히게도 그 부동산은 상간녀 명의로 되어 있었고, 남편 동생의 명의로 근저당도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의 생활비가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은 자기 명의로는 재산을 다 없애고, 이렇게 가족들, 그리고 상간녀 명의로 재산을 바꿔놓은 겁니다. 남편을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제가 돈을 받을 방법은 전혀 없나요? 사연의 전남편은 저희가 다뤄본 사건들 중에서도 정말 악질 케이스에 해당하는데요. 3년간의 긴 이혼 소송 끝에 5억을 받기로 했지만, 결국 지금은 이마저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고요. 사연의 주인공이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남편이 집행을 면탈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빼돌려놨는데, 남편을 과연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 어떨까요?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전남편 소유던 부동산이 다른 사람도 아닌 상간녀에게 넘어갔고, 그 부동산의 전남편 가족이 채권자로 근처 단골도 설절되어 있으면, 서로 공모해서 허위로 부동산을 양도하고, 허위로 채무를 발생시킨 것이 아닌지 의심이 가는 상황입니다.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허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허위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이건 단순히 민사적 문제가니 형사적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 면탈제에 해당하는데,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안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서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가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실형도 선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명의를 빌려준 상간녀나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전남편의 동생도 처벌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상간녀와 전남편의 동생도 같이 이런 범죄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정범, 최소한 공범으로서 같이 처벌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형사고소를 해서 다퉈 봐야 될 것 같은데, 형사고소 단계에서도 보통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소위 이제 배째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사실 처벌도 처벌이지만 돈을 받기는 좀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연의 주인공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 민사소송을 하셔야 하는데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간녀에서 다시 전남편 명의로 되돌려놔야 그 부동산을 어떻게 집행하거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중에 사행의 취소라는 소가 있는데 이 소송을 통하면 허위로 체결된 매매 계약을 무효로 하고 다시 부동산 소유권을 전남편 명의로 이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전시킨 게 다가 아니라 이전시킨 다음에 그 부동산에 대해서 다시 강제 경매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서 그 경략대금을 가져오는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회행위 취소의 소를 제기를 해서 전남편의 명의로 다시 부동산을 돌려놓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혼 조정 조서를 가지고 다시 집행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전남편의 행동을 보면 전남편이 부동산을 경매에서 받을 수 있는 경락대금도 못 받게 하려고 다른 지인들을 시켜서 허위 채무로 배당 신청을 하게 하거나 이런 소지도 충분히 다분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그런 사건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합니다. 채권을 출심하기 위해서 채무자 부동산에 강제 집행을 했는데 갑자기 채무자 가족들이 채무자에게 빌려준 돈이 있다면서 그 부동산 경락대금을 본인이 가져가겠다고 배당 신청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너무 화가 나는 일이죠. 어렵게 경매 정찰까지 걸쳐서 채권 출심하려고 하는데 그 부동산 경락대금을 누가 봐도 의심스러운 다른 채무자들과 나눠 가져가야 한다면 사실 너무 화가 나는 일이고 또 소송을 해야 된다니 앞이 캄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채무자들에게 경락대금이 배당되지 않도록 민사상 배당의 이소를 제기하시면 되고 또 형사적으로는 아까 사연과 마찬가지로 강제 집행 면탈죄로 형사 구소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 남편이 혹시라도 경락대금을 못 받게 하려고 허위 채무를 구성해서 배당 신청을 하더라도 나는 민사적으로 배당의 이소를 바로 제기하고 그리고 강제 집행 면탈죄로 추가 고소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실 재산분할 하지 않으려고 재산을 많이 빼돌려 놓으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혼소송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다 보면 참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오늘 확실히 아셨을 거예요. 부동산이나 그 밖의 재산을 빼돌려서 집행을 방해하게 되면 법적으로 반드시 처벌을 받습니다. 지금 그런 사연들이 몇 가지 더 있을 거예요. 변호사님 소개해 주실만한 사연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판례가 있는데 최근에 또 봤던 판례 중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서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를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이 위자료 사실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닌데 그 위자료를 주지 않기 위해서 누나에게 빚이 있는 것처럼 가짜 채무를 꾸미고 자기 건물에 누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법원은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권에 의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하고도 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아 매우 재질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서 남편에게는 징역 6개월 누나에게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형이 그렇게 막 낫지는 않네요. 제가 실제로 했던 사례 중에서는 이것도 이제 법원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또 다른데 이제 오랜 법정 싸움 끝에 사실관계가 다 밝혀졌어요. 그래서 뭐 은닉하고 서로 이제 통정해서 허위 매매를 하고 이런 것들이 밝혀졌는데 그럼에도 끝까지 자기가 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법원이 그런 괘씸죄죠 한마디로 그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고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연도 선고한 사실도 있습니다. 정말 재산 안 뺏기겠다고 그렇게 징역 사례까지 감수하고 감수하고 이런 부분들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일단 변호사님과 말씀 나눈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일단 사연 올려주신 분께서는 빨리 강제집행 면탈로 전남편은 형사고소를 하셔야겠고 그리고 돈을 추심하기 위해서는 민사로 사행위 취소 소송도 함께 진행하셔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좀 신속히 취하셔야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강제집행 면탈조의 공소시효는 5년이어서 지금 벌써 이 사건이 진행된 지 수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별히 주의하셔서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한 가지 제가 항상 이런 사건을 보고 마음이 아픈 점은 만약에 이런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할 수 없도록 미리 조치를 취해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후속적인 조치를 취하다 보면 그게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소송을 시작하시면서 타방이 이제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그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절대 풀어줘서는 안 됩니다. 네. 보전처분의 중요성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오늘은 전영주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 끝곡, 이소라의 겨울 이별 들려드릴게요. 저는 안미연이었습니다. 전영주 변호사의 상담소는 내일도 문을 엽니다.